이미 쉬고 있어 주말에도 늘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자격 없지 우리는 피차일반이잖아 피차일반이잖아 매니저, 너 괜찮아? 매니저, 너 괜찮아? 앞으로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마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이건 크기만 클 뿐이니까 내가 다칠 일도 없잖아 여기서 네가 다치는 상황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널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?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일 뿐이야 내가 너희도 없을 거기서 안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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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이 안경이 안경을 내가 내가 내는 모든 것 같지